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사는 29살 권여울입니다. 현재 지금 자신의 얼굴에서 개선되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요? 코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 얼굴형인 것 같아요. 눈 코는 이번에 재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? 아무래도 예전에 성형을 했다 보니까 트렌드가 달라진 것도 있고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이왕 성형했던 소리 들을 거면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싶어서 가슴은 몇 컵 정도를 원하시는 걸까요? 그래도 이왕 수술한 거 C나 D 최대한 크게? 또 너무 크면 무거울 것 같고 허리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잘 듣는 선안에서 최대한 크게 수술이 다 끝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? 포토샵 그만하고 싶어요. 포토샵 끊기 저 그럼 이제 상담하러 가볼게요. 화이팅! 상담이 다 끝났는데요. 상담 어땠어요? 확실히 다른 병원보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솔직하셔서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칠 수 있는 곳은 다 쳐주세요 라던가 누구를 달고 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저의 이미지에 맞는 걸 오히려 추천해 주시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깎아 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인다. 자 이제 수술하러 갈게요. 병원 냄새 맡으니까 좀 떨리기 시작해요. 잘하고 올게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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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